다크 소울 3 시작부터 엔딩까지 보겠습니다 로스릭 왕들이 관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엘드리치 시면에 감시자들 고독한 왕 오 이렇게 시작되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나온 3명을 뭐 쓰러트리라던가 뭐 그런 거겠죠? 출신 아 이게 직업이네요 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하는 건가 봅니다 여기 능력치도 있네요 9레벨 8레벨 레벨이 있어요 다 이미 보니까 제일 높은 게 이 자객이네요 10레벨이고요 제일 낮은 게 가지지 못한 자 1레벨이네요 보니까 전사계통 직업이 많네요 사실 게임하면서 제일 고민인 게 전사할지 이 마법사할지인데 아 저는 이 다크 소울은 전투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전사를 하고 싶긴 한데 또 마법도 써보고 싶단 말이죠 아예 그러면은 1레벨짜리로 해서 전사로 키우면서 마법도 써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 제 캐릭터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시작이라니 야 저는 다크 소울2까지만 해보고 3는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래픽이 비교도 안 되네요 저거 오 뭐야 오? 오! 오오오! 근데 스태미나 회복이 좀 빠른 것 같다 느낌이 야 필살기 어떻게 쓴 거예요 어 잡았습니다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방금 시작한 건데 무슨 저런 걸 봤나 저 이녀석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 게임에서 만난 날이 오는군요 우와 어떻게 이런 게 초반에 나와 너무 무시 무시하게 생겼잖아 우와 어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오오 오오 뭐야 뭐야 와아 얘는 진짜 붙는게 낫겠다 어 잡았네 어 뭐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화톱불을 꽂아 화톱불까지 전송이 가능하게 한다 오오오오 시발간게 있네 불 아 제사장이래 제사장 여기다 아성검 꽂는거고 저게 저기 앉아있는 녀석도 있네 아니 저분은 어 야 파는거 엄청 많네요 오 저 마법을 구매했습니다 마법을 기억한다 팔란의 소나살이래요 매직미사일의 반가격으로 샀습니다 오오오 오오 야어어 저기 파란게 달고있네요 이게 이게 마력인가봐요 얘네 살아있는거에요? 저를 왜 보고있는거야? 제발 아 제발 죽여주시길 내 그 사장에 오? 오 너야? 오 오 제 야기 오 얘는 마술사인데 종자로 삼아달래요 오 아싸 마술사 보아 오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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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력무기라는 마법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마법 마력의 무기 야 마법무기 됐습니다 와 엄청 넓은데도 있네요 오 뭐야 잠깐만 뭐 이상한거 한다 이상한거 한다 뭐야 오 낙탱 없는데 아 원래 이런거구나 오 소리있어 손났어 손났어 등등등 연속로라는걸 먹었습니다 와 이렇게 무너졌었네요 오 낙탱 없네요 야아 대박이다 허허허헣 와 스케일 좀 봐 머리가 드래곤 아닌가 저거 저거 아 있는놈 같은데 왔어 퍼피언 너무 좋다 일로 못오지 덩치 커서 아니네에에에에 꺼 꺼 꺼 일단 꺼 일단 꺼 어 어 오 오 어딘가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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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내 뒤엔 애들이랑 싸우실? 걔들이랑 싸우실? 나야? 나야? 뭐야? 런 런 런 오 오프닝에 나왔던 그거죠 모자맨 보수전이네 얘는 안 넘어져 어 뭐야 죽어 뭐야 불검이네 불검 오 오 오 오 오 오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아싸 왕의 장작이라는 거 먹었습니다 잔을 만진다 잔을 만진다 에 cogn 어 뭐야 여긴 어디 오오오!!!! 아 여기구나 제가 이거 영상으로 봤거든요? 와아 아아 나 이거 아래에 팔찌 부수면 되죠? 됐다아 어? 어 어디가?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대박 야아 엄청 예쁘네요 여기 넓게 씁니다 이 형이 있다 위에서? 앞에서? 어디서? 옆에서? 밑에서 내려오나? 올라오나? 아 여기 아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어? 어 잡았다 야 굉장히 어둡죠? 새로운 마법을 얻었습니다 더 강력해진 검 강화 하늘색에서 파랑색이 됐네요 그리고 불도 킬 수 있게 됐습니다 환해졌죠? 이번에 구매한 은밀 마법 그리고 투명화 마법 이걸로 한번 가볍게 돌파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효과가 있겠죠? 불안한데 뭔가 어 안 보네 달려 달려 어 뭐야 갑니다 아 반응을 하긴 하네 어 뭐야 이거 풀렸어? 뭔가 이상한 동네로 왔는데 이거 뭐죠? 고물사인가요? 이상한.. 어 뭐야 나 어디로 가 아 어 뭐야 어 여기 뭐야 오 거인요음 거 그 오프닝에 나왔던 애네요? 어? 잠깐만 인센트 좀 하게 해줘 어 얘는 좀 후군 같은데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안 달지? 아니 대체 언제까지 때려야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튼튼해 약점 속성은 벼락 음 화염에는 면역이고요 아 보스방에 보스방에 그 약점이 되는 무기가 있대요? 저건가? 저어기 스톰 룰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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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좀 보게 해주면 안 돼? 자 스스스스스스스 우어어 스스스스스스 아 에 스스스스스스 이건가 보다 이거라고? 오 54 데미지? 강타 전투기술 아니고 뭐야 뭐 뭔데 잠깐만요 뭐지? 어떻게 쓰는거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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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설명 누르고 설명 누르고 설명인가 보다 설명표시 설명표시 뭐 뭐 저거 어떻게 읽어 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러고 있으면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쓰는거죠? 아 아 아 아 발사 오 야 뭐야 바다랏 아 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었네요 너무 좋다 발사 어? 뭐야 아 잠모부한테는 안통하나요? 제 캐릭터가 어느순간부터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 이거를 해제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된대요 오 건강해졌죠? 그리고 이번에 소울창이라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오 이걸로 진정한 마법 검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아노르론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닥솔1에도 나왔던 곳인 것 같은데 맵이 굉장히 예쁘죠 와 어휴 저기 뒤에 안개가 있네요 오 오 신을 먹는 자 엘드리치 오프링이 나왔던 녀석인가 보네요 잡았다 왕의 장장 엘드리치의 소울 왕의 장장 왕의 장장 엘드리치의 소울 마지막 왕이래요? 로스링님을 부디 오오 저기요 로스링님을 부디 로스링님을 구해달래요? 로스링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맹세의 수반 제가 또 깨달은게 있는데 여기다가 소울을 놓을 수 있더라구요 오 오 저거 욕의 머린가봐요? 이거랑 여기 감시작권 났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기 초콜렛 같은게 나왔어요 왕의 장장을 올려놓 오 이게 엘드리치 건가봐요 오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갑자기? 오 오 와 기분나쁘게 움직이네 되게 기분나쁘게 움직이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것 같아 에 에 에 에-에에... ㅇㅇ... ㅇㅇ 무섭네... 믹속이야?! 호? 아아아! 호! 호! 잡았다아! 재미있는 마법이 많아서 이번에 마법을 많이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공격하는 구술도 소환할 수가 있고요 마법검도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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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좋더라구요 이 검은 벽에 부딪히면은 멈추던데 마법검은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질러도 돼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이제 유혹하는 스킬도 있는데 이것도 써보죠 자 누가 내 매료에 오 온다 온다 매료 어때 매료가 되면은 이제 제 편이 됩니다 가서 해치워줄래? 아니 나야야 뭐야? 어 얘 왜이래요? 얘 왜이래요? 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어이야야야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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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료 자 어 됐죠 이게 이게 매료인데 내가 때려도 나한테 화 안내더라구요 오 야 혼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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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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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져 빨리 혼내져 이렇게 편리한 기술이 생겼습니다 날 위해 싸워주죠 열심히 싸우고 전 갑니다 자 새로운 안개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그 왕자님이 있나 보죠 저게 왕자야? 오 오 오 오 오 왕자는 아닌거 같죠? 소리 så 너무 무식하게 생겼는데 장군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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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뭘 뭘 쏘는 거야 지나갑니다 어음 지나갑니다 반응을 하네 근데요 내가 옆에 지나가면은 지나갑니다 투명아 졌네요 오오 뭐죠 여긴? 그는 그는 고지의 대단자 그는 그는 그룹의 용기 그는 그룹의 역할 그는 그룹의 역할 그는 그룹의 역할 그는 그룹의 역할 그는 그룹을 했다 이제 그는 그룹을 하자 첫째 왕자 로리안 오오 뭐야 아 뭐야 아 어우야 뭐야 얘 이거나 먹어 칼 저승으로? 아 아 뭐야 이게 아이씨 오오오오오오 허허허허허허허허 이게 뭐야 오오오 뭐야 되죠 되죠 아 강했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요 전사야 마법사야 이기네 원거리를 순간이동해서 덤비니까 마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네요 갈 데가 없죠 지금 어떻게 된거지? 일단은 여기다가 아 여기다 놓는거네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저기요 어 오 열렸나봐요 길 어 어 그는 죽이리라 태초의 불을 계승한 로드란의 오랜 신들을 어 뭐야 오 무너졌네 어 여기 바깥이 있네요 어 와 야 야 굉장한데요 다 건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갈 수 있게? 야 이거 어 뭐야 와 와 엄청 넓다 뭐야 왕들의 화신 오! 개멋있어 그나마 아 얘 약간 붙으면은 헤리겠다 약간 엇박이 있네요 느낌이 두번 드리븐 피해지네 그냥 뭐야 어 뭐한거죠? 오 창으로 바뀌었네? 와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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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어 뭐야 뭐지? 어 뭐야 어 뭐지 뭐지 오 야 엄청 화려하다 누구야 와 대박 어 근데 약하네요 왕들의 소울 왕들의 소울이라는게 생겼습니다 태초의 불을 계승하시겠습니까 이거 해보죠 어 으 어 어 어 어 어 으 어 도전 과제 달성 퇴초의 부를 계승하는 자 뭐야 아 끝난 거예요? 아 마법사가 너무 사기라서 2주 차례요 아 마법사가 마법사가 너무 사기라서 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크솔3였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게임입니다 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영상에 담겨져 있는 거 외에도 보스도 더 많았고요 화려한 이벤트들도 있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기 뭐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있는 게임이고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도박!